vm 보카1에 24호 이제 이번주부터 보카2 들어갈꺼야 오케이 매칭 까지 하면 좋겠는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서 실마리 힌트가 뭐던가요 클루 오 좋았어 맞든 틀리더 클루 뭐라고 쓸까 아까의 소리가 클루야 운소리 남았네 운소리 유 이 그렇지 클루 Q. 그 다음에 파란. 글루. 여까랑 비슷하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. 외쳐. 여긴 루는 똑같네 루는. 일단 글루. 이번엔 글루. 글루. 나는? Snow. 그럼 뭐라고 쓸까? 스눗. 스눗. 이제 O 소리 남았어. O. O. W. 눈. Snow. 숟가락은? 그러면? 옳지. O. O가 뭐 된거야? 옳지. 오. 민준이 열심히 공부했는데. 티가 팍팍 나는데? 오. 그 다음에 풀. 그 다음에 풀. 그렇지. O. 글루. 글루. 그렇지. 오 글루. 됐죠. 글루. 그 다음에 달은. 문. 문. 옳지. 옳지. M O O N. 틀리뿌렸으니. 흐흐. 문. 오. 그 다음에 창문은. 윈도우. 좀 까. UTP. 그렇지. 옳지. 여기가 윈이네요. 윈. 그 다음 오우. 옳지. 오우. 짱인데? 그 다음 방음 룸. 와우. 룸. 베리 곧. 다음엔 웨투는 겨울에 힘든거. 엄마 누나 눈싸움하고 올게. 여름시키야 땡땡 입고 나가야지. 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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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 시작해. 크소로 시작해. 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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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좀 어려운데? 소리가 기억이 안나는게 문제다. 비누는 뭐다? 그래서 뭐다? 소프. 됐습니까? 비누? 소프.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겠다? 그 다음에 작은 배는 보트. 아까랑 똑같이 보트. 그 다음에 도로는 소리가 기억나요? 로우드야. 로우드. 로우드. 아이고. 그래서 어라우드죠.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다? 됐지. 이게 어라우드야. 어라우드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뜻하고 소리만 좀 더 잘 연결해줘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자. 민철 민철이 클래스 카드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